오늘 탐퀴 이스탄불에서 유로 환율을 갔더니 115에 2.428 탐퀴 이라네요 이스탄불에서는 은행보다 그랜바자르가 환율을 더 잘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랜바자르로 위치체인지 하러 왔어요 환율이 좋으네요. 이곳부터 환전을 해야겠어요 이제 환전을 했더니 쇼핑을 하러 갈까요? 따라오세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지만 앞뒤을 파는 곳과 세라미콘이 다 나눠져있으니까 천천히 보면서 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파시미나가 있고 세라미가 있고 가죽 가방인데 짝퉁이 좀 많아 보이죠? 여기는 향신료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는 향신료를 파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유명한 게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그랜바자르는 환전하기는 좋은데 너무 복잡하고 폭의 크기도 너무너무 심해서 완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트램을 타고 이집션 마켓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트램을 타기 위해서는 트램 스테이션 앞에 있는 곳에서 먼저 티켓을 삽니다 저희는 지금 트램을 타고 이집션 마켓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집션 마켓은 T1 트램을 타고 에미노뉴 역에서 내리면 갈 수 있답니다 드디어 에미노뉴 역에 도착했나 봅니다 지금 트램에서 내려가지고 나갑니다 여기는 이집션 바자르 입니다 수많은 상점 중 우리가 선택한 곳은 여기는 잡화점인데 피나 또 여러가지 향신료 그리고 화장품들을 팔고 있는 곳입니다 왜 이 상점으로 맞냐면 그것은 아저씨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 때문이죠 사랑해요 한국어 아름답다 미스 코리아 진짜 코리아? 아름답다 디스칸트 깎아주세요 이거는 애플티고요 이거는 석류티고요 이거는 석류티고요 이거는 석류티고요 이건 뭐죠? 민트&레몬 아 민트&레몬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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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이렇게 갈아서 천연으로 차를 파우더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애플티를 샀어요 이건 터키식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찻잔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세트가 30리라라고 해요 그러면 6,000원 정도라 너무 예뻐서 제가 두 세트를 살겠습니다 각종 향료가 들어가는 비누도 많이 팔고 있고요 여기 또 석류 비누도 있네요 한 개에 15리라 우리나라 돈을 한 3,000원 정도네요 아저씨께서 좋은 샤프란이 있다고 저에게 권해주시네요 10개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몇 개요? 좋은 가격이에요 10개? 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샀는데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거든에요 이란 이란 바라만 이 제품은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榛ら한것 같죠 그리고 이건 자연적인 의료제입니다 하루종일 강요일에 burning water는 그냥 이렇게 이게 450미라래요. 10그람이래요. 진짜 안돼. 진짜 돼. 코리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아름답다. 귀엽다. 저는 모든 쇼핑을 이집샷마켓에서 했어요. 여기 그랜드바이자르보다 훨씬 행복하고 친구들도 훨씬 더 친절했거든요. 그리고 물건값도 좀 저렴해서 먹으면서 오늘 쇼핑을 이집샷마켓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